이거 내가 이상한 거 같.. 내가 이상한 거 같지.. 제가 이상한 거 같네요.. 제가 사운드 테스트 해봐도 사운드 테스트 소리가 안 들리.. 저.. 제 쪽이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.. 왜 이러지.. 이런 점 한 번도 없었는데.. 트레이서! 저는 그냥 듣지 않고 말하긴 많은 쪽으로.. 흐흐.. 파라! 건물 안으로 들어감.. 에잉.. 왜 들어와.. 제니아타가 나를 노리고 있네.. 아! 이거 나 죽겠는데? 한 대도 맞으면 죽는다.. 거점 거점! 기류야 발수됐다.. 일단 제 궁 빠졌고.. 아 근데 파라가..?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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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받아라! 도망가! 호! 도망가! 안 돼! 아.. 괜찮은 x2 우리 팀 살아있어.. 두 명 살아있어.. 흐흐흐흐흫 괴롭히는 거 봐.. 트레이서! 기다려요 갑니다 스나 조심 오 맞을 뻔했네 아 스나 저 위에 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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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 땄나? 오 개꿀 트레이서 트레이스 드로 아무나 들어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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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멘트라 포탑으로 유도하기 하라 궁 조심 들어와라 들어와라 오 호 호 호 호 호 하하하하하 여기 왜 올라갈 수 있나? 올라갈 수 있네요 아 이런 안돼 살려줘 으어 으읍 팔꺼 다 갖고 빠졌다 어 팔아 오이씨 죽을 뻔 했네 한 대 더 맞았으면 오 포탑이 좋은데요 오 포탑이 좋은데요 오 포탑 너무 좋다 이거 아 잠깐만 마 그대로 멈춰라 아 여기 힐키드 있는데 저거 먹고 가게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힐 좀 힐 좀 고마워요 힐키드 옆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발소리 들리는데 폭탄 으어 폭탄 오 이거 파괴파괴파괴파괴 젠니라 타이치 어? 딜만 들어갔네 오우 오케이! 좋았어 좋았어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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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정의 어? 적인 줄 알았네 하라 뒤에 매크리 뒤에서 날려주시고 뒤로 돌아감 아오께이 오케이 파라 조심 저거 파라 내가 맞출 수가 없다 아 파라 나만 노리네 오케이 오 힐 좀 오 실드 감사해요 오 잠깐만 P27 오 죽겠다 아 점령당했네 그럼 져서 애들 나오는데죠 아우 놀래라 파라 왜 거기서 튀어나 놀래게 아 져서 걸어오는 중이었구나 상당히 정크랩궁 아 딜이 안들어갔네 아우 아우 궁만 보고 있네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스트레이트를 뚫리는데 위에 정크랩 2층에 오케이 정크랩 아 너무 파라 이런 파라인데 처음 맞는데 아 나 오케이 와 파라이케 하늘에서 정의가 핏발친다 아우 안돼 안돼 제까요 퍼져줘요 하늘에서 정의가 핏발친다 제발 3 2 고릴라 아 오케이 쏠자 닦고 제냐타 아 제냐타 이 자식이 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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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쓰 어 뭐야 뭘로 죽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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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딜 잘 넣었는데 박월성은 그 자체로 보상 보자 금, 금, 오키 여기까지 여기까지 눈쟁이였습니다 잘 보신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